지하의 썬데이 기타임 네, 백투데 퓨처로 갔다가 이제 오고 있어요 우리 현 시대로 오고 있는 보스 디지털 딜레이 디디 500 500이죠, 디디 50 얘 봐, 얘 이런 것도 좋아하죠, 우리 옵션으로 건전지 이런 거 너무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전지, 너무 좋아요 두꺼운 거 봐요 책자 두꺼워 이거 거의 멀티팩터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딱이죠, 부터 자, 우리 전 시간에 로터리에 관해서 로터리 사운드를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거는 정말 디지털 딜레이예요 디지털 딜레이 모드 타입이 굉장히 많네요 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두 개, 열두 개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에서 뱅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LED가 있고, 타임밸리 피드백, 레벨 톤, 데프트까지 있고요 뱅크 다운, 그렇죠 뱅크가 있겠죠 덥이 있네요, 덥 루프? 왜? 얘는 그냥 딜레이 가는 거 같아요 멀티릴레이 멀티릴레이 루프가 있어요, 스탑이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멀티릴레이 세 개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자, 뒤에 보면은 미디, 미디 아우딘이 있고요 DC, 케이블 따로 뭐 있겠죠 DC는 여기 있다 보스, 보스 거만 쓰라는 얘긴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프트, 아웃풋 다 스테레오로 빠질 수 있고요 엑스프레이션 페달 있고요 얘는 되게 깔끔하고 심플한데 지금도 뭔가 되게 예쁜 디자인이에요 네,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네, 좋네요 무게감 볼게요 840g 네, 840g 네, 약간 무게감이 좀 있어요 어, 일반 이펙터 두 개? 네, 그냥 보스 무거운 거 있잖아요 두 개 정도 드는 그런 무게입니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기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보스, 얘는 딜레이의 모든 것이에요 DD500 우리 디지털 딜레이 1, 2, 3, 5, 6, 7 갑자기 확 뛰어갖고 500 와, 얘, 얘요 되게 딜레이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 근데 조작법이 쉬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우선 이 밑에 푸스위치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A랑 B뱅크가 있어요 A뱅크들이 있고, 이제 B뱅크가 있어요 네 네 A뱅크 여기 보이죠? A뱅크, B뱅크에 따라서 뱅크에 저장된 값들이 다 다르겠죠? 그 상태에서 이걸 양쪽 발을 다 같이 물으면 뱅크 번호가 바뀌어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뱅크가 그리고 얘는 뱅크업이 돼요 이렇게 보면 같이 말 보셔야 돼요 하고 A를 할 건지, B를 할 건지는 고르시면 돼요 뱅크가 A에 2만큼 뱅크 있고, B에 2만큼 뱅크가 있고 한 100개 정도, 99개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거 말고 여기는 이제 뱅크에 저장된 값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12가지 모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냥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쵸? 뭐 필터값, 에코값, 다 바꿀 수 있게 되네요 네네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A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그래서 지정한 다음에 이제 뱅크로 조작을 해서 뱅크 위아래로 한 다음에 이 값은 그 뱅크 안에 있는 딜레이의 모드 같은 거를 변환할 때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고요 그리고 정작 공연에서 쓸 때는 뱅크 값으로 여러분들의 풋 스위치로 바꾸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뱅크 값을 정하여 놓고 그러니까 이 값을 정하는 것들이 좀 안에 있는 좀 그... 디지털적으로 좀 하드웨어적으로 좀 어려운 거고 그리고 말고는 여기에 보시면 딜레이 타임이라든지 딜레이 타임 바로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피드백이라든지 피드백 값 그리고 레벨 그리고 톤 같은 것들을 여기 이걸 움직이면요 바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이 열린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면 그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트 눌러주시면 바로 라이트가 저장이 되고요 네, 뭐 이 정도의 노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뱅크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도 또 따로 있겠죠? 또 한 번만 별게 다 있죠? 아 난 또 벨 소리인 줄 알았어 네 오! 아날로그 딜레이다 지금 레드락이 켜져 있거든요 너무 예쁘다 이거 피드백 좀 줄여볼까요? 여기서 바로 뚫어도 들어오군요 네네 하고 이거 줄인 다음에 바로 라이트 시키면 돼요 오! 오!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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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톤도 톤도 이제 어 톨톤 테일톤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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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좋아 오 이거 되게 좋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무슨 32비트에 굉장히 사운드가 좋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32비트 처리에 고음질 아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사운드 자체가 뒤에 테일 사운드도 맞추고 원음까지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막 손상 거의 없고요 그런거 프로듀싱 사운드 스튜디오 사운드가 되게 많이 나네요 그리고 이거 한번만 눌러볼게요 아 계속 어 홀딩 사운드 이게 뭐냐 할당 어사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홀드하고 있으면 피드백은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를 계속 변화시키는거 좀 느린 딜레이로 해가지고 계속 계속 나가는거에요 이 소리가 이 소리로 그러면은 좀 바꿔볼게요 빨간불 들어와요 아아 레벨로 올리시면 돼요 저 왜 오른쪽에 어 좋다 이거 뜨면 사라지고 아 홀딩 타임 어 되게 좋네요 이거 코딩 더빙도 있어요 네 레코드 더빙 우리 루프 기능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네 여기 여기 홀딩을 하면요 네 빨간불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레코드거든요 네 갑니다 자 자 이 위에다가 다시 오케이 셋 넷 오케이 오오 오오 네 그래서 이 네모는 정지신호 여기서 한번 더 누르면 얘를 한번 더 누르면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처음에 딱 두 마디만 녹음했잖아요 그럼 그 두 마디만 계속 가는 거예요 녹음이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마디스를 정해 놓고 하셔야 녹음을 하고 했을 때 끝나고 다시 처음으로 왔을 때 또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끄더라도 이거 루프 이거는 되게 편하네요 다른 그 루프는 좀 복잡하고 요즘 우리가 루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안 복잡해졌죠 이제 많이 안 복잡하고 왜냐면 하다 보니까 계속 루프는 이 정도겠구나 이게 딱 와가지고 루프까지 괜찮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뒤에 단자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디아웃 인풋으로 다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USB 단자 포트가 있네요 네 이걸로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가지고 안에 소스 같은 거 받아 쓸 수도 있고 컴퓨터에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네요 생각보다 엑시트 누르면 다시 가고 이런 건 뭘까요? 스탠다드 네 타임을 늘리면 왕창 늘려야 되겠구나 쉰머드 있네 왕창 늘려야 되겠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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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X 외계인 어 SFX 그리고 리버스도 있어요 아 이거 좀 짧다 이거 길게 하면 되잖아 오우 아 근데 사운드가 되게 좋다 사운드가 깔끔해졌고요 어 사운드가 진짜 좋다 와 재밌네요 이거 와 재밌네요 어이 좋아라 와 와 와 우와 잘 맞다 2015년 정도 듬음에 이게 출시되는 페달인데요 지금 이거보다 좋은 디지털 딜레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뭐 뭔가 기능적으로나 멀티 딜레이잖아요 멀티 딜레이잖아요 이런 정도는 없죠 네 네 네 근데 가격대도 좀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하죠 네 싸게 살면 4,50만원인데 거의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5,60만원 정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아 진짜 너무 좋네요 디디터 딜레이 DD50 네 DD 시리즈가 1부터 와서 쭉 가서 500까지 왔잖아요 네 500까지를 5만가지를 다 섞었네요 진짜 DD1000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게 뭐 이거보다 약간 더 크게 해갖고 1000 나오겠네요 네 네 네 네 근데 딜레이에 대한 이제 기타리스트들의 좀 로망이나 이런 것들은 어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솔로이나 아니면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딜레이가 거의 1순위거든요 그런 면에서 딜레이에 대한 그 갈증과 갈망과 그리고 그런 좀 이렇게 공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뭔가 복합적인 집합체로 DD500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평 주시죠 이름이 괜히 보스가 아닙니다 아 보스야 아 맞습니다 스테를 망나하는 딜레이의 최종병기 네 네 한 주평 주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크 대 와인점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몇 8점 그럼 8.5 와 비슷해졌네요 네 전 8점입니다 네 네 그 딜레이 사운드 면에서 너무 고급스러웠고 그 사운드가 너무 깨끗해서 네 저는 한 0.5점 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나는 너무 깨끗해 난 너무 깨끗해서 좋았는데 보스 딜레이 원래도 깨끗한데 특히 더 깨끗한 거 디지털 딜레이잖아요 네 보스 딜리 시리즈 원래 너무 깨끗해 초반에 딜리3 나오고 엄청 센세이션 했을 때 그때 사운드 진짜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아날로그에다 맞춰놔갖고 일부러 더럽게 만드는데 그것도 깨끗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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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모드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깨끗해 네 깨끗한 거 싫어하시네 아니 좀 딜레이가 그러니까 로타리 스피커는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했는데 그치 그치 너무 깨끗하니까 너무 극과 극이에요 하얀 느낌의 그런 사운드 네 어떻게 뭐 DD500 뭔가 깨끗한 딜레이 사운드였는데 그만큼 뭔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기도 했 정화된 기분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 어 되게 재밌는 기어와 함께 해봤고요 우리 더 멋진 기어들과 함께 더 소중한 시간 추억들 많이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니야 아우 저는 다음주에 만나요 이게 계속 됐어 네 다음주에 만나는데 다음주에 감기가 났더라도 약을 먹고 오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네 네 네 딱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